지난번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총리가 한국을 찾을 때 국내 최대 재벌들이 mbs를 만나러 호텔로 마련하는 것을 보고 세계 최고의 프로젝트가 잘 될지 그 성사 여부도 중요하지만 지구 최대의 프로젝트에 한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가 될지 그 성사 여부도 궁금한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국에 접근하여 중국 투자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대 천조원 규모의 지상 최대 프로젝트 네옴씨티 관련 발주가 내년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에 나섭니다. 시 황제로 취임 후 최초로 방문하는 당사국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로이터통신은 6.1시 주석 방문 기간에 중국과 사우디는 수십 건의 투자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5천억 달러 규모의 네옴씨티 사업은 중국 건설업계의 호재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최소 5천억 달러로 알려진 천문학적 사업 규모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부재와 정치적 리스크, 투자 위협, 원자재난 등 고려할 것들이 산재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사우디를 둘러싼 정치적 리스크는 우리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네옴씨티에 투자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라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서방과 인권 문제 등에서 충돌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0월엔 네옴씨티 예정지역 원주민이 철거에 반대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뒤 유럽 인권단체들이 사우디 정부를 강력 비난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무한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일본 방문을 취소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방의 외면에 대응해 사우디는 한국과 함께 중국에 적극 구애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사우디 순방단에는 중국 건설 기업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우디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수록 미국과 유럽은 네옴씨티에 더 부정적일 것이라며 한국이 미중 갈등 사이에 끼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금 조달도 난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네옴씨티는 발주처가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70% 정도는 사업 참여 기업이 투자하라는 개념이어서 굳이 위험을 안고 접근해야 할 지 또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원자재난이라는 변수에 부닥칠 수 있으며 500m 높이의 건물을 170km 길이로 쌓는 것과 같은 더운 라인 공서만 하더라도 단숨에 건설 자재 시장의 블랙홀이 될 수 있으며 현장에 공장을 짓더라도 사막의 뜨거운 날씨에 생산성과 자재난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난관입니다. 사우디 내건설 인력만으론 공사를 감당할 수 없고 다른 대형 공사처럼 서남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인력을 수입해야 하는데 기술이 잘 된 노동자들이 아니라 거의 다 초보 수준의 인력으로 최대의 건설을 한다는 것은 모험에 가깝습니다. 중동에선 이주 노동자 관련 안전사고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와 내험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해외건설 근로자가 30만 명 넘게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으며 유가가 떨어질 때 사우디가 내험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밀고 나갈 추진력도 부족하며 내험시티가 중동의 천지개벽 상징이 된 두바이를 능가하는 사업이 될지 공사가 중단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의 전철을 밟을지는 치밀한 리스크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건설사들은 내험시티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매력적인 사업이라는데 동의하는데 중동에서 한번 실패를 경험했지만 발주 규모나 지속성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만한 시장이 없으며 결국엔 진출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 건설사 및 프로젝트 수행업체 모두가 이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될지 아님 위험한 비즈니스가 될지 그 수행 여부가 촉각입니다.